저기 안에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그 노랗고 달콤한 것이 있어요. 성중하면 역시! 참외 좀 참외! 6월 여름이 제철인 참외가 조금 시기가 담겨져서 4월, 6월이 제철으로 보고 있어요. 전체적으로 선명한 노란색인데 또 이 선은 연녹배치 없이 다 하얀 거. 달아요. 수분도 엄청 많고 껍질 쪽인데도 엄청 달아요. 참외를 양파 대신에 넣으면 아삭아삭하면서도 달거든요. 최대한 꽉! 소금에 약간 배 모양! 마요네즈! 참외가 다니까 설탕은 조금만 넣을게요. 소금 약간, 머스터드예요. 잘 섞어주시면 돼요. 개국어트와 한 번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처리한 건데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ᴂ도듣는 다시 한 번, 그래도 우리 기다려주세요.